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툰지혈의 문원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만화로 열심히 한번 재활이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어떤 만화를 그려왔을까요? 오늘은요. 이렇게 해놨어요. 바니가 술을 한 잔 하고 있어요. 와인을 와인 통해서 딱 열고 은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술 마시는 때가 좀 있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지나치고 또 물러나게 되고 또 안 좋게 되는데요. 뭐 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단어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술 뿐만 아니라 뭘 마시는 거잖아요. 뭐 물을 마시든지 뭘 마시든지 이런 거와 관계된 거. 물론 나중에 어기는 아니지만 뭐 많이 먹는 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맛있는 거 관계된 거에 대해서 연관된 것들 자리에서 문제의 단어들 나온 것들과 단어들 한번 같이 가볼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말로 연상어휘를 보면요. 아마 이런 말이 생각나겠죠. 음주, 음주 가무의 음주의 뜻이겠고 또 흥겹게 마시고 노는 거죠. 뭐 마시고 놀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다라는 말도 되겠고 또 술잔치 같은 연회를 베풀어 준다 하죠. 술 마시면서 이제 축제를 하듯이 이제 파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포금, 또 지나치면 많이 넣으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제 포금하는 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배를 셀러브레이터, 축배를 들거나 건배하는 느낌에서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럼 이런 식의 것들과 유사한 단어들 관계된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나왔던 것들을 봐보죠. 커로우저란 말인데 커로우즈가 원래 술을 많이 마시다 뜻이죠. 진탕 마시고 시끄럽게 막 떠들고 하는 걸 커로우저 쓰고 그 다음에 커로우저 느낌도 쓰고요. 레벌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짙게 시끄럽게 많이 마시고 놀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벌리도 쓰겠고 커로우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인바이브 느낌은 보통 이 다음 이건 마시다 뜻이에요. 그냥 인바이브는 드링크 하는 느낌이겠고요. 그 다음에 커프하고 걸프 느낌은 커프는 벌컥벌컥 마시다. 약간 많이 마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마시는 것 같고는 안 되고 많이 한꺼번에 들이키거나 할 때 우리가 음주 같은 거 할 때 보면 지나친 사람들은 막 한꺼번에 많이 마시잖아요. 그럴 때 먹이 되면 우리가 커프나 걸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관계된 것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더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알코올, 워싱턴, 알코올릭하게 되면 아이스를 하면 음주의 뜻이죠. 음주의, 관계된 것, 음주성, 문제가 있었다 할 때 다 알코올릭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쉽겠고요. 바쿠스 느낌은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주신이라 보통 부르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여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서스하고 연결돼서 같은 층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베브리시는 보통 음료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무우 느낌은 이것도 술이라는 뜻인데 술을 많이 마시다는 말도 있어요. 진탕 마시는 것도 이제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커니발은 뭐 사육제도 있지만 축제 같은 거니까 이런 파티를 하거나 어떤 그런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런 큰 모임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이때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겠네요. 커로우스는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겠고요. 셀레브레이션 축하하는 거니까 그리고 컨비비얼, 컨비비얼 느낌은 이게 연회라는 뜻이죠. 주연하고 연애하고 모유기 좋아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컨비비얼 쓸 수 있겠고요. 그 명성이 컨비비얼리티네요. 그 다음에 디바우츠리는 조금 다른데 디바우츠리는 이거는 술과 관계는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방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술 많이 먹고 하게 되면 물란해지고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 안족이 되는 건데 그거는 좀 나중에도 다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참고로만 보세요. 주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딥스매니아라는 말 자체도 이거는 음주 같은 거에 있어서 또 아주 음주광 같은 거나 아니면 너무 신나치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보고 딥스매니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드링크는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페스티비티도 아시고 축제고 게이티도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술을 마시고 흥겹게 노는 것이 게이티를 쓸 수 있겠죠. 갈라도 우리가 보통 갈라쇼라 보통 부르잖아요. 축제 같은 거나 그런 어떤 파티 같은 거 하거나 어떤 향연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프 느낌하고 거즐 느낌 이런 단어는 벌컥벌컥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맛있다 드시고 인바이브는 맛있다 드시고 인더전스는 조금 달라요. 인더전스는 원래 탑닉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탑닉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 술과 관계는 없겠지만 막 아들아 아까 전에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면 탑닉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있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나중에 셉인더전트라는 형도 쓸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빠져서 음주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방당한 것에 빠진 걸 보고 셉인더전트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더전트라는 느낌 이게 맛있다 드시죠. 인더전트라는 뜻이죠. 술 같은 거 마시다. 그 다음에 인템퍼런스 느낌 원래 인이 빠진 템퍼런스가 절제 자제하는 거잖아요. 템퍼런스 온건한 거니까. 근데 절제 자제. 나중에 템퍼런스 무브먼트 같은 것도 있죠. 금주 운동 근데 인템퍼런스는 금주가 아니라 무조지하게는 어머나 많이 마시는 거죠. 인템퍼런스는 쓰고 인템퍼런스는 나오셨겠죠. 그 다음에 인텍스케이팅 느낌은 텍스는 독서인데 술이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독이잖아요. 그게 술이. 몸이 안 좋은 건데 그걸 먹으면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인텍스케이팅은 취하게 하는 느낌도 있죠. 저기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인텍스케이팅 형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졸리티 졸리티는 즐겁고 흥겹고 하는 거예요. 즐겁고 흥겹고 할 때 음주 감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서 보고 리퀴는 술이죠. 액체도 리퀴드해서 술인데 이게 또 술 같은 걸 마시거나 그럴 때도 연결하겠죠. 메리 메이킹은 즐거운 걸 만드는 것이 이게 음주하다 뜻이죠. 많이 마시고 파티하고 이렇게 메리 메이킹 쓸 수 있겠고요. 포터블은 좀 마시다는 거죠. 우리가 드링커블 드시니까 마실 수 있는 정도 느낌이고 이거하고 포터블 P-O-R 들어가면 이거는 운반할 수 있는 뜻이죠. 이거는 마실 수 있는 뜻이고 그다음에 콰오프는 펄커버컥 마시는 거예요. 좀 막 한꺼번에 들이키는 거고요. 래블리 래블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도 음주를 많이 시끄럽게 막 진탕 놓는 거고 씹은 조금 다른데 이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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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거예요. 살짝 한 모금 정도 마시거나 할 때 조금씩 스프리 느낌 같은 것도 막 음주를 많이 하고 막 놀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스월러는 삼키는 느낌이고 그냥 마시는 거겠고 스웰은 이거는 막 한꺼번에 들이키는 거 스웰이죠. 그래서 스웰이죠. 그래서 막 한꺼번에 콰오프하거나 거오프하거나 비슷해요. 그런 의미가 쓸 수 있겠고 원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먹는 그런 뭔가 잔밥 같은 거 그렇죠? 어떤 음식 찌꺼기를 모아 놓은 건데 막 돼지들이 막 한꺼번에 먹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스웰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토탈러하고 티토탈리즘인데 이건 절대금주주의라는 말이 티토탈리즘에서 그걸 행하는 사람은 티토탈러인데 그러면 여기는 금주 관계는 아니지만 술과 연결돼서 파생대상을 외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티토탈리즘은 술을 절대 먹지 않는 그래서 보통 종교적 이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념이나 아니면 건강상 이유로 술을 안 먹을 때 그걸 티토탈러 또 티토탈리즘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알코올릭 말씀드려드렸듯이 알코올의 단과 알코올성의 알코올 중독의 느낌도 있겠고 바쿠스틴은 뭐 주신이죠? 그래서 그리스는 디오니소스에 해당하는 거고 베버리즈는 마실 수 있는 거 음료수 정도 느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술을 많이 마시다 술, 주연 같은 느낌도 쓰고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니발은 아시고 흥청마저 놀고 축제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커로우저 느낌은 이것도 큰 술잔치 뭐 많이 마시고 시끄럽게 흥청거리는 것이 커로우저 그러면 다음 답을 보겠습니다. 다음 답을 보면 셀러브레이트 셀러브레이트는 축배를 드는 거죠. 말 그대로는 이제 축제 소동을 벌인다든지 흥청대다든지 다음 답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컨비비얼 컨비비얼은 연애를 좋아해요. 파티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쾌활하고 밝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컨비비얼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컨비비얼 느낌은 주흥 같은 술 먹고 하는 흥기없게 하는 거고 연애 기분이고 또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어니소스 느낌은 포주주와 연극과의 다산의 신이라는데 여러가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딥스멘의 음주강 음주 막 엄청 빠진 사람이죠. 알코올 중독된 것도 되겠고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딥스멘의 입 그 다음에 드링커블은 그냥 마실 수 있는 맛에 적합한 의미겠고 뒤에 포터블 비슷하죠. 페스티벌 마시겠고 페스티비티 그 다음에 게으리티는 잔치 기분이 있고 막 유쾌하게 즐겁게 뭐 하는 겁니다. 뭐 술도 마실 수 있겠고 즐겁게 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게으러 느낌은 잔치 술잔치 뭐 같은 것도 가진 아니라도 잔치나 축제나 흥겹구 이런 느낌 게으러 쓸 수 있겠고요. 원래 명상 갈라쇼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프는 펄커펄컥 마시는 거죠. 한꺼번에 꿀컥꿀컥 급히 먹는 거니까 많이 들이킬 때 쓰는 거죠. 다음에 거슬은 포금하다 이것도 많이 마시는 거고요. 인바이브는 술을 마시다 쭉 들이키다 이런 말로 많이 써주죠. 그 다음에 인도저스는 아까도 조금 달랐지만 탐닉하고 방조하는 거니까 어디 빠진 거죠. 술에 빠졌다 뭘 빠졌다 할 수도 있겠죠. 이너브레이트는 술에 취하게 하는 거죠. 술을 많이 마셔서 벌컥 마시고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 이너브레이트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템퍼런스는 음주, 배경, 포금 대주, 고음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인템퍼런스는 술에 빠져 있고 절제하지 않고 과도한 것 느낌이니까 그래서 아까 템퍼런스가 인이 빠지면 절제 자제에 금주하는 거라 설명드렸었어요. 다음에 인텍스케이트는 술이나 마약에 취하게 하다 중독되는 거겠고 인텍스케이팅 마찬가지겠고 졸리 졸리는 즐겁고 하는 건데 술잔치에 떠들고 시켜롭게 노는 거죠. 또 졸리 같은 것도 우리가 혐의로서 쓰게 되면 또 QR어 즐겁고 하는 거겠고 술로 얼큰하고 얼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분 좋고 할 때 우리가 졸리 그 다음에 밑에 리콜는 술을 권하다 술을 먹이다 술을 먹다 느낌인데 Be liquor up 물론 명사하면 술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고 다음에 밑에 보면 메리메이킹은 활락 같은 거 술잔치 이런 느낌이네요. 포터블 이거는 물을 같은 거는 마실 수 있는 거고 또 포터블 하게 되면 명사 쓰게 된 음료 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쿼프는 벌커벌커맛이다 그 다음에 레벌리 느낌은 흥청되고 야단법성하게 하는 느낌의 레벌리 그 다음에 씹은 조금조금씩 맛있는 거예요. 음미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프리 스프리는 되게 흥겹게 더듬고 법석대면서 시끄럽게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비언 더 스프리 하게 되면 많이 마시고 더듬석하게끔 지내는 겁니다. 아까 레벌리 같은 건 칼루저 같은 건 비슷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술은 꿀떡 삼키는 거고 들이키는 거고 술도 꿀떡 마시는 거죠. 한꺼번에 막 들이킬 때 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토털러 절대금주주의한 사람이고 티토털리즘 절대금주주의 이라는 말로 써주죠. 이렇게 보면 좀 약간 흐름이 좀 비슷하죠. 이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반대말에 금주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금욕하고 하는 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리서치과 연구가 보여주기를 도우스 누구냐면 단지 보니까 오니 셀덤 드링스 거의 마시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피하는 사람 특히 드링스 티 차를 거의 안 마시거나 차를 피하는 사람들은요. 도나 립 립은 수확하는 거니까 걷어들일 수 없어요. 베네핏을 얻을 수 없죠. 심장병을 줄이는 그런 심장병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데서 베네핏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뒤에 보니까 이런 브루 브루는 보통 여섯 년 그런 차 같은 거나 뭐 그런 부분이겠죠. 음료 같은 것들 아까 티가 나왔으니까 티겠죠. 이것들을 뭐하는 사람이 두 하듯이 두 립 베네핏 오브 리듀싱 하트 아택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심장병에서 발병률이 줄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안 마시는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 사람이겠죠. 보통 한국 사람들도 차 마시는 사람들이겠죠. 요즘 우리는 커피를 많이 마시죠. 서양화 돼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뭐 진짜 차만 해도 계속 마셔서 10컵 이상 막 계속 마시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차가 몸에 되게 좋다죠. 특히 녹차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심장병 발병률들과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안 먹는 사람들은 베네핏을 받을 수 없거나 조금 먹는 사람도 베네핏을 받을 수 없겠죠. 그게 뭔데 이것은 좀 많이 마시는 거 나오대요. 그렇죠죠. 드링크 하는데 조금은 게 아니라 많이 마시는 거 그래서 봤을 때는 어스크라이브 같이 원인을 돌리거나 기인인의 탓을 돌리다가 아니고 씹은 이거는 살짝 조금 맛있는 거잖아요. 요거가 부족해져요. 씹 하는 사람보다는 거즈 좋죠. 거즈 많이 마시는 거고 스윌 좋죠. 스윌 이렇게 좋죠. 오프레이션 높이 진가 인정한다든지 렐리쉬는 렐리쉬도 즐긴다는 좋아요. 좋아요. 렐리쉬도 좋은데 렐리쉬의 동의어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에세이는 하나만 해석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답은 거즈, 그 다음에 스윌, 아니면 코어프 많이 마시는 거 있었죠. 그런 단어가 나온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에서는 그래서 거즈과 스윌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런 많이를 그림 통해서 봤습니다만 많이 술을 많이 마시고 지금 당 놀고 뭐 이런 거 관계도 봤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커버조, 렐리, 임바이브, 코어프, 거어프 정도 이런 느낌의 단어를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봬요.